아 아 으 으 으 으 양배가 해서 얼마 걸린다고 1시간 정도 걸려요 야 기차 타고 와서 또 한 시간도 가고 괜찮아 화장은 언제 화장은 배고프지 밥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식사해요 여기에서요? 그럼 내가 준비하잖아 다 아 양말이 지금 고작했어요 지금 입장권이 사러 갈게요 입장권 사러 간다고요? 네 알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패키지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패키지도 있고 패키지 1 패키지 2 패키지 C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살까? 어 제가 생각해보면 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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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 것 같아요 음 그럼 지금 제가 책기기 살게요 아 네 네 고안으로 살게요 네 이따가 그거는 네 알겠어요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지도보면 우리 아 기본 패키지기 여기 다 포함해요 근데는 패키지 1 그 패키지 1 운정? 그 핫 미네러 핫 미네러 와 두고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그리고 패키지 2는 그 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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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드 네 패키지 2는 탑 포함해요 전제 다 포함 네 전제 다 포함해요 지금 기자로 가러 구경할게요 네 저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카메라만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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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이게 기차야 이거 기차가 아니네 또 기차 가요 기차 멋있어 기차가 지금 양발복구 구경할 거예요 양발복구 구경할 거예요 네 양발복구는 야장신리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패키지 티켓을 샀으니까 그 포포 두 개 구경할 수 있어요 양발랑 양캉 지지가 설명해야 돼 양캉 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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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포포 두번째 포포 양강 그리고 이따가 10시 45분에 베트남 전통 베트남 전통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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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볼 수 있어요 퍼포먼스 네 그리고 이따가 아 잠시만요 뭐 또 기억이 안 나 또 기억이 안 나요 퀵 치매이나마 하하하 이거 칩차 담아요 이거 칩차 아니면 기차 칩차 칩차 같아요 칩차 칩차 하하 와 진짜 넓어요 이런 거나 존비다 뭐라 해야 한국에서나 가진 전문이라고 그리고 이따가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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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동굴 작 Ox Shan 박 Powell sucks унд교 그 arrow 근데 왜 다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어 죽었다고 아니 시들었다 시들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번이요. 몇 번이야? 4번이요. 7번이요. 배고픈가보다. 4번이요. 4번이요. 배고파서 그랬구나. 4번이요. 4번이요. 기본 패키지. 기본 패키지. 그냥 기본 패키지 사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싸우니까? 출발할게요. 5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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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한번 참아요. 민석쯤? 민석쯤이요. 일쌍 춤마 여기 써있네 일곱 명 이상이 안돼요 하나, 둘, 셋 칼군대 이찬구도 여기까지 6분 가면 6분 걸려요. 6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아. 아이고. 도착했어. 땀 많네. 다 소면. 네. 어디 가. 이렇게 가야지. 조심해. 이거 서무처. 춤추면 안 돼요. 네? 살짝. 가기 전에 춤출게요. 우와. 예쁘다. 엄청 흔들린다. 엄청 흔들린다. 여기 아무도 없네요. 어디. 나도. 나도. 언제 했어? 아. 여기야. 여기에? 칫권도 없어요. 웬일이니? 여기 온천 이거 패키지 구원 사지 말아야겠다. 네. 무슨 말이네. 무슨 말이네. 패키지 구원이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2도 있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온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 45도. 자 계속 브이 Dad 뽑혀준단 포트가. 다 됐죠? 막상 시원. 해다 반 allegiance. 암튼 시원. 키워. 야ota지. 야ota지 구취. 보다 drowned decorations. 바 scripture. 바잘. 지금 포포. 포포 갈거에요. 포포 확실해요? 아저씨가 포포 간대? 네 포포 안가면 어떻게 할건데? 아니 간다고요 근데 양배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 궁금했어 민수? 민수말로 양은 하늘? 하늘? 그리고 대인의 땅?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요? 하늘은 물 그러니까 양배는 하늘은 물 하늘 폭포 하늘에서 생긴 물 그만큼 멋있다는 얘기네 하늘에서 생긴 물 아 그런 의미 있는구나 하늘에서 생긴 물 네 네 얼마나 너 씻는지 그렇지 내가 그걸 먹이라서 여기까지 열 몇 시간에 온거야 하하 만약에 양배 입고 멋있지 않으면 눈물 닫아버려 하하하하 지금 걸어 쪽으로 걸어가야돼요 길이 예쁘네 이거 무서워도 무서워 하하 넣으니 남자친구 하하하하 옆에는 옆에 민혁 남자친구 하하 아니 너무 뚱뚱해 안돼 못생겼어 할부 그렇다 이쁘다 예쁘다 이쁘다 나랑 숨은 끊어야겠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하트만 있으면 다 사랑이야 사랑인지 사랑이오 사랑의 숨은 끊어야겠어 렛츠키드 똥물임 똥물임 똥물임은 뭐야 진짜 진짜 근데 여기 값이 안 비싸요 아 그래요? 여기서 통화하고 싶다 이상하네? 제 생각은 비쌀 것 같은데 네 밑에 내려가볼까요? 여기요? 건너역을 가볼까요? 네 놀랐어요 와 사진 찍자 조심해요 네 어우 너무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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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가 양념이 타 와 소주기 오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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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아 네 여러분 여기 양말폭고 포경하러 오시면 이거는 재원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재원하려고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아 이거 이거 30분 동안 빌릴 수 있어요 가격이 10 얼마지? 10만동이에요 한국돈으로 오전한? 오전한 거고요 저 팔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 있어 진짜 무서워 진짜로? 아 저거는 더 가까워요 아니요 고기條 미얀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살려줘! 재밌어요? 무서운데 이것은 재미있어요 수영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수영하면서 놀면 재미있겠다 물도 깨끗해 보이고 지금 민속공연을 보러 갈게요 시작했나봐요 빨리 가야돼요 저는 일찍 제시옵소 너무 너무 힘들어 저는 일찍 제시옵소 저는 일찍 제시옵소 지금 일찍 제시옵소 지금 일찍 제시옵소 우리 회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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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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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안들어요 저도 말 잘 안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명은 베트남 사람 아니야? 아뇨 베트남 보소 민속김 민속김 50 54 54 민속이라서 그거 다 틀려요 그거 베트남 베트남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회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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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 회바람 can 굉장히 masih 발 F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